11월 1일은 유럽의 추석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꽃을 들고 산소에 가서 돌아가신 가족들을 분석하고 추억을 해요. 그리고 2막 때쯤, 11월 1일 때쯤 바르셀로나 타탈로에 오시는 분들은 베이커리에서 이렇게 파나잇이라는 디저트를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수가 있어요. 파나잇은 아몬드가루로 만든 디저트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아몬드와 자수로만 파나잇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고백, 버피, 코코넛으로도 파나잇을 만들기도 해요. 이 파나잇이랑 드실 때는 스위트한 와인인 모스카또와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파나잇은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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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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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